안녕하세요 농부모델 박미양님 오늘은 무얼 보여주실 것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낮에 뽑은 자색물을 보라색물을 김치를 하려고 석바지 같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풀을 끓였어요 찹쌀 러프를 끓였는데 현미찹쌀로 먼저 이걸 넣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추가루를 아침에 젓갈이랑 약간의 소금물이랑 해서 약간 하루정도? 하루가 아니고 몇시간정도 이렇게 불려놨어요 이거랑 그냥 바로 고춧가루를 써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풀려놨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것 같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알뜰죽어처럼 생긴 이것이 참 좋아요 깨끗하게 싹싹 끓여서 그 다음에 여기는 무랑 양파랑 마늘이랑 약간의 배 이런것들을 넣어서 제가 미리 미리 갈아 놨어요 이것도 함께 넣어주고요 자 찹쌀풀과 그 다음에 고추 약간 숙성시킨 고추랑 그리고 양파 마늘 또 뭐가 들어갔다구요 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나나가 잘 익은게 있어서 여기다 넣으려고 바나나도 갈아 놨어요 보통 잘 안넣지만은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가끔씩 재료가 있을 때는 넣고 없을 때는 안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나 하나 가끔은 홍시 같은 것도 갈아서 넣기도 하고 또 망고가 있을 때는 망고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강이 없어서 생강청을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생강청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다린물을 그냥 생강 대신에 약간 넣을게요 네 생강다린물 네 그리고 매실도 약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새우젓도 약간 넣어야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젓갈로만 하는 것 보다는 양념에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파가 없어서 파도 빠지기도 했고 그냥 대충 이것저것 집에 있는 것만 잘 섞어서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무청 제가 같이 절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같이 넣으려고요 파란 게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청에도 영양가가 많고 그러니까 같이 해주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념이 된 것 같아요 씻고 절이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빠른 것 같죠 근데 한참 걸렸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물을 한 시간 반 정도 제가 절여 가지고 놨거든요 자 이것도 있고요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랑 무청을 같이 넣고 네 무는 한 시간 정도를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를 미리 절여 놨던 것이죠 소금물에다 네 간수가 빠진 찬밀염을 사용해서 절였습니다 간수가 빠지지 않으면 김치가 써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뺀 소금으로 절여서 한 시간 반 정도 놔뒀다가 빼고 그리고 물은 쉽지 않았어요 소금을 절인 그대로 그냥 물만 빼 가지고 양념에 섞어서 앞에 버무려 주면 돼요 이걸 모으니깐 빡빡 빨래하듯이 이렇게 주물러 줘도 돼요 파나 뭐 미나리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상당히 솜씨 있게 잘 버무르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그냥 큰 통에다가 이렇게 버무려고 큰 통을 사용했습니다 이 김치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오늘은 하루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내일 정도에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요 먹는 거는 지금부터 먹을 수 있지만 뭐가 좀 매워요 한번 맛보실래요? 그냥? 맛이 어떤지 짠지 싱거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뭐를 추가로 더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건데요 어때요? 음 양념이 정말 맛있네요 맛있어요? 저도 먹어볼까요? 간이 된 것 같아요 더 짜면 안 될 것 같죠? 네 간이 아주 적당해요 음 그러면 근데 맵다 양념 맛있는데 무가 아직 맛이 덜 들어서 좀 매워요 맵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음 맛이 덜 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통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건 어떤 통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나요? 그냥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김치통 여기다가 아이고 못 묻었네 여기다가 좀 채워 주실래요?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나나가 더 가면 조금 끈적끈적해서 고춧가루가 좀 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넣었어요 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잘 넣지 않는 바나나를 넣는 것도 네 음 또 하나의 비법이로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만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기 전에 하루쯤 실온에 두었다가 내일부터 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네 지금까지 맛있는 무 김치를 담가주신 우리 농부모델 박미양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제